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무 맞는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1집 음원 내고 2집 음원 내고 끝났을 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정말 네명 너무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너무 든든한 옆에 친구 같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 제 인생에서도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걸 도전하든 그래도 그 자체를 좋아해줄 분들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냥 좀 든든한 것 같고 앞으로도 조금 더 팬분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게 잘 되든 나쁘든 그냥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같이 뭔가 이뤄나간다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무무들과도 지금까지 해왔던 걸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서로가 아프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!